안녕하십니까 박간혜 농장 주말농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텃밭이죠 저희 농장에 있는 꽃들을 월동 준비는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꽃들을 그냥 잘라서 버리기는 아까워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국화, 국화류는 역시나 아주 꽃이 아름답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건 또 숙부쟁이인데요 숙부쟁이 꽃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딸기, 딸기를 몇프로 시원했는데 이렇게 반전해요 그리고 그 외의 꽃들은 모든 꽃들이 시들었습니다 들려줍니다 슬랍 생기농 가슴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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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